오늘은 아주 재밌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벌써 신났어요. 악마의 표정. 안녕하세요 저는 허인입니다. 대가님은 저희 거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대가님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꾸 먹어서 제 국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. 나중에 눈 가르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. 불안하고 있어야 돼. 과연 맞출 수 있을지. 오늘 뭐 먹지 매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.